아,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문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저는 가온칩스 가지고 있고요. 네. 평균 단가는 63,000원이고 5%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63,000원에 5%요? 네네. 평균 단가라고 얘기하신 거 보니까 이제 매수를 한 번 하신 건 아닌가 봐요. 네네네. 제가 6월 초부터 해가지고 몇 개씩, 한두 개씩 사면서 하는데 계속 떨어져가지고 계속 떨어져서 계속 사다 보니까 제가 한 번에 확 많이 사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요. 아, 그래요?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무서워가지고. 아, 잘하셨어요. 네, 한 개씩 한 개씩 모으다 보니까 많아져가지고요. 네. 네, 그런데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TV 보고 들어간 거라서 제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몰랐어가지고. 네. 네,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그래서 계속 낮은데 여기 더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 네. 이 가온 칩스가 예전에 지금 2024년도에, 뭐 2023년도 말부터죠?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네.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이제 AI 칩 관련주라고 해서 올라간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반도체 쪽 이제 설계라든지 생산을 한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회사의 그 파트너사, 가치협력사로 본다면 삼성전지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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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ARM이라고 혹시 아세요? 아니요. 네. 이것도 이제 반도체 회사인데, 어, 엔비디아는 아시죠? 네. 네. 네비디아하고 비슷한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ARM이. 그래서 이제 그 지금 AI 관련 반도체, 관련주로 보면, 뭐 엔비디아라든지, ARM이라든지, 또 이런 종목들, 또는 이제 브로드컴이라든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회사들이 이제 주력으로 이제 뽑고 있고,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니스잖아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의 파트너사이기도 하고요. 이 회사가 ARM의 파트너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회사 가온칩스라는 회사가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는 엔비디아라든지 AI 칩과 관련된 뉴스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지금 하락한 건 요즘에 보면 어때요?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AI 관련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가온칩스도 그래서 조정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의 부분에서 본다면 이 회사가 지금 관계사가 삼성전자도 얘기했었죠. 삼성전자도 사실 글로벌 기업이고요. ARM이라는 회사도 글로벌 기업입니다. 이런 글로벌 기업과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경쟁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술력? 이런 것들은 굉장히 뛰어난 회사가 맞아요. 회사에 대한 걱정이라는 건 그렇게 크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지금 이제 AI 쪽이 너무나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조정이 아직까지 들어오고 있어서 그래서 쉽게 하락이 지금 안 잡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굉장히 뛰어나게 좋아진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아래쪽에서 보면요. 이 주가가 올라오기 전에 대략 한 3만 원 정도 구한이었거든요. 그렇죠? 이 가격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 이 조정이 들어오고 있지만요. 일단 제가 볼 때 AI 쪽이 아예 식어버린 건 아니에요. 끝단 건 아니거든요. 성장 계속 앞으로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협력사들도 역시 활발하게 또 앞으로 분명히 또 성장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이 종목은 아래쪽으로 많이 떨어졌을 때는 팔면 안 돼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제가 본다면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게 됐을 경우 오늘 가격이 4만 2천 원이잖아요. 4만 원 아래쪽에서 지금 보면 3만 5천 원 정도면 또 좋긴 한데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사이? 이 정도 되면 원래 처음에 매수했던 것처럼 이제 분할로 조금 조금씩 추가 매수가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멘토님은 그 밑에까지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아직 조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여기서 하락이 끝났을까요? 엔비디아는 끝났을까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추가 조정이 들어온다면 더 좋은 가격을 사야 되니까 그래서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가격이 들어가 준다면 그때를 보시는 게 좋고요. 추가 매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위쪽으로 6만 3천 원의 매수 가격이면 아마 단가 많이 떨어지면 6만 원 정도만 와도 이 손실은 많이 회복이 되고 뭐 수익이 될지 모르죠. 그러면 지금 이제 목표가 6만 원 정도 잡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나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